에스트로 잘 맞췄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또 내꺼 사는데 안 사준다고 할 수도 없고 비슷한 가격에 위아래를 한 벌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구요. 조만간 제가 입고 올게요.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. 진짜 대단합니다. 그게 그런 딱 타이밍이 있습니다. 기분 좋은 타이밍이. 그러면은 황보여씨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사실 2번이 너무 신박하긴 한데 2번은 남편분이 정가보다 조금 높게 잡아올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1불어?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한 3만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겠다. 약간 최고가랑 최저가를 알아와서 이게 원래 요정도 가격인데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나 요정도 주면 안 돼?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서 요건 귀엽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? 그쵸 그쵸. 전 2번이요. 자 그렇다면 우리 럽댕 여러분들의 생각 또 만나볼게요. 자 경다인님 2번이요. 정가보다 싸게 잘 사오면 차익 준다고 하세요. 어차피 나갈 돈인데 남편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는 거 돈이 덜 아깝지 않겠어요? 어떻게 보면 진짜 남주등거보다 남편이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. 맞아요. 자 이희선님 3번 기타의견이요. 정신 번쩍 들게 등짝 스매싱을 세게 한 대 때려주세요. 그래야 정신 차려서 가격비고하고 사죠. 저는 지금 전신을 다 때려준다는 줄 알았어요. 전신직에서. 정신이 번쩍 들게 등짝을. 아 이게 등짝으로 또 해결이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. 그렇죠. 8164님 3번이요. 저희 집은 아내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잔소리하면 다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요. 제가 더 비싼 걸 상의 없이 그냥 사와봤어요. 물론 나중에 환불하긴 했지만. 몇 번 그렇게 막 질렀더니 본인이 깨닫고 현명하게 돈을 쓰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누에는 저는 이게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깨달으려면. 그렇죠.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. 네. 돈을 한 번 물 쓰듯이 써보시는 것도. 안 돼요. 안 되겠죠. 자 배수관님. 1번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. 근데 혼자서 사지 마시고 같이 최저가 검색해보고 쿠폰도 찾아서 싸게 사면서 남편에게 저렴하게 뭘 사는 기쁨을 알려줘 보세요. 이게 진짜로요. 남자들은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. 저한테도 저도 그렇거든요.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이거 안 했냐고 막 얘기하면 저도 되게 화나요. 왜냐하면 저는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했거든요. 이게 조금 프로세스가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알려주시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.